잘해요? 최고예요?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못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힐링시켜드리고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또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, 감사합니다 한 곡 더예요? 아휴, 안 그래도 하고 갈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신나는 메들리로 한바탕 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박수 한번 청구가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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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주 기가 막힙니다 더 신나게 봐주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편집만을 걸자 한 발 울려 맹세하고 두 발 명은 억약하네 한 개다 두 개다 194개 다 달래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가 나만으로 스스로 그 시들 뿐이야 아하! 운이 좋은 방 아하! 좋다!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홍도야 우주바라 다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팔고 사는 바람 속에 영혼자 지키려는 소년 뒷불 다 같이 홍도야 우주바라! 나 있는 목수가 있다 오해이이이이이이이이이k 명을 나갈 길 너는 지켜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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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조금 흥이 올라오세요 즐거우세요 앵콜이에요 앵콜 안하고 가면 치즈로 한 대 맞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낙동강 강바람이 침마뿌무습시 군인간 누랑 황길링 서시 부르네 그녀의 인사드리 이면 수가 뭐라나 내 유기신 부모님을 내검아 우식을 해 해 해 놀이처라 사댓일을 안좋으라 저당 즐거우신 분들이 자 이번에는 용두산 엘레스 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느껴주세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편집받았다 한 발 불려 맹세하고 두 발 불려 언약하네 한 개가 두 개가 294개 바라네 사랑 심어 타자고 그 사람은 내게 남아를 놓소서 그 시원은 우리 아하 그 모든 일은 우리 아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풍도야 오지마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박수 박수 다시 박수 한번 쳐볼까요? 박수 박수 사랑을 밟고 사는 사랑 속에 넌 혼자 시키더러 넌 틀고 다 같이 홍고야 오지마라 홍고야 홍고야 울지마라 엉망한가이다 흥흥한가이다 빨리 나갈지 너는 지켜라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미쳐버려? 좋아 죽어? 감사합니다. 최고의 열화. 우리 김재식 여러분들이 최고의 열화야. 나 지금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이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메들리 한번 들려드릴던데 괜찮으세요? 메들리 한바탕 신나게 같이 할까요? 이번에 정말 같이 해주실 거죠? 메들리 한바탕 가보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같이 봤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심어 볼 수 있지 흔인한 노란이 소식이 보네 Even 소úp 넌 수가 없으려나 내 быв신거야 내 고 summation 폐 GRÜNEN般 사랑 너 사고랑 4대1을 죽어라 김태신 여러분 즐거우십니까? 박수 한창 소리 좋다 이번엔 영산감랜드 가보겠습니다 영두산아 영두산아 나만은 경치받아 거리자 김발물려 백세를 가고 주발렛은 어린야받은 한계란 두계란 비밀구실 사례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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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만을 울렀수는 그의 씨도 우리 나만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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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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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 분입니다 동두의 우주발을 꼭 찍어볼게요 압수 좋아 좋아 2층에 계시는 분은 압수 좋아 좋아 사랑을 밟고 사는 사랑 속에 너 혼자 시키는 사랑 속에 시키는 사랑 속에 공부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빨리 나갈 길 너를 시키는 너를 감사합니다 보냈까요? 보냈까요? 네 가자가 그냥 집에 가자가 그냥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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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아멘 아멘